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영어성경말씀 잠원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Unit 35 Run Freely 자유롭게 달리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Unit 36 Weird Insomnia 괴상한 불면증 이라는 제목으로 잠원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버전으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Run from it and pass on. For they don't sleep unless they do evil. Their sleep is taken away unless they make someone fall. Avoid it and don't pass by it. 그것을 피하세요. 그랬고요. 그리고 Don't pass by it. 그것을 pass by 하지 마세요. Pass by는 지나가다 라는 의미입니다. 지나가다. 그냥 옆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 2시 가르치는 말이 뭔지 좀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인의 길을 말하는 거겠네요. 그래서 계속 가면 turn from it. 그것으로부터 turn from 해라. 악한 길로부터 어떻게 해라? turn from 이라는 단어는요. 그만두다 버리다. 뭐 어디서 돌이키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개심하다 라는 의미까지 나옵니다. 회심한 거죠. 그리고 pass on 해라. pass on 이라는 단어는요. 전달하다. 뭔가를 넘겨주다 라는 의미가 첫 번째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지금 우리가 악한 길을 피하고 그리고 지나가지 말고 괘씸하고 괘씸하고가 아니에요. 괘씸하고 그리고 전달하다. 좀 이상하잖아요. 이 pass on 이라는 수거는요. 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다. 여기서 조금만 더 확대를 하면 pass away 라는 의미의 가다. 즉 돌아가시는 거죠. 죽는 거. 여기서는 pass on을 이렇게 죽기까지 보다는 그냥 가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시고 그것 옆으로 지나가지 마시고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서 개심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가세요. 본인의 갈 길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for they don't sleep unless they do evil. 왜냐하면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악한 사람들을 가리킬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잠을 자지 않기 때문이에요. unless 라는 중요한 접속사 나왔는데요. if not이죠. 뭐뭐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들이 do evil.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잠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죠.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그런 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길에서 돌이키고 그냥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their sleep is taken away. 그들의 잠은요. take away가 지금 수동태가 됐는데 take away가 빼앗다 라는 뜻이에요. 빼앗다. 그러니까 빼앗겨지는 거죠. 뭐가? 그들의 잠이. 그들의 잠이 빼앗겨지고 없어진다는 얘기는 의역을 하면 뭐죠? 결국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잠을 못 잔다는 거죠. 자, 또 unless 나왔습니다. Unless they make someone fall. 그들이 누군가를 make fall 하지 않는다면 make fall은요. 누군가를 거꾸로 트리다. 엎드러뜨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군가를 거꾸로 트리고 엎드러뜨리지 않으면 그들의 잠은 빼앗겨요. 그래서 역시 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정말 이상한 불면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죠. 자, 연습하겠습니다. 먼저 짧은 단위로. avoid it and don't pass by it. turn from it and pass on. for they don't sleep unless they do evil. their sleep is taken away unless they make someone fall. 조금 더 긴 단위로. avoid it and don't pass by it. turn from it and pass on. for they don't sleep unless they do evil. their sleep is taken away unless they make someone fall. 전체 말씀 듣고 따라하겠습니다. avoid it and don't pass by it. turn from it and pass on. for they don't sleep unless they do evil. their sleep is taken away unless they make someone fall.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 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영어와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avoid it and don't pass by it. 돌이켜 떠나갈 지어다. turn from it and pass on.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for they don't sleep unless they do evil.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their sleep is taken away unless they make someone fall.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void it and don't pass by it. turn from it and pass on. for they don't sleep unless they do evil. their sleep is taken away unless they make someone fall. 이번엔 BB 버전 듣겠습니다. keep far from it, do not go near, be turned from it and go on your way. for they take no rest till they have done evil. their sleep is taken away if they have not been the cause of someone's fall. keep far from it.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세요. keep far from 하면 몸으로부터 멀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고가 되겠죠. 역시 그 악한 길로부터 멀리 떨어지시고요. do not go near, 근처로 가지 마세요. 근처에라도 가지 않는 겁니다. be turned from it. 그것으로부터 우리 아까 turn from이 개심하다 라고 했죠. 어디서부터 돌이키는 거니까. 지금은 수동태가 돼서 어디로부터 돌이키게 되는 상태. 개심된 상태로 있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길을 계속 가십시오. 여기서 go on을 수거로 보는 게 좋죠. on your way 보다는 go on이 계속해서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your way가 여러분들의 길을 여러분들의 길을 계속 가십시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for they take no rest till they have done evil. 왜냐하면 그들은 take no rest 쉴 수가 없어요. 쉬지 못해요. 언제까지? till they have done evil. 그들이 악한 일을 할 때까지는 쉴 수가 없어요. 쉼 없이 악한 일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독한 분들. their sleep is taken away if they have not been the cause of someone's fall. 그들의 잠은 역시 아까랑 똑같죠. 빼앗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뭐 한다면? if they have not been the cause of someone's fall. 만약에 그들이 이 그들은 역시 사악한 사람들이죠. 만약에 그들이 have not been the cause. 원인이 되지 않았다면 뭐의 원인? 누군가의 넘어짐. 누군가의 넘어짐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는 얘기는 자, 그들이 그들 때문에 누군가가 넘어지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 자신 때문에 누군가가 넘어지는 것을 보지 않으면 잠을 빼앗기는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우리 연습하겠습니다. 짧은 단위로 Keep far from it. Do not go near. Be turned from it. And go on your way. For they take no rest till they have done evil. Their sleep is taken away if they have not been the cause of someone's fall. 좀 더 긴 단위로 Keep far from it. Do not go near. Be turned from it. And go on your way. For they take no rest till they have done evil. Their sleep is taken away if they have not been the cause of someone's fall. Keep far from it. Do not go near. Be turned from it. And go on your way. For they take no rest till they have done evil. Their sleep is taken away if they have not been the cause of someone's fall. Keep far from it. 영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Keep far from it. Do not go near. 돌이켜 떠나갈 지어다. Be turned from it. And go on your way.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For they take no rest till they have done evil. If they have not been the cause of someone's fall.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Keep far from it. Do not go near. Be turned from it. And go on your way. For they take no rest till they have done evil. Their sleep is taken away if they have not been the cause of someone's fall. 자, 버전별로 차근차근 비교해 볼게요. Avoid it. 요거를 Keep far from it. 이렇게 했네요. 그것을 피하는 것은 그거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Don't pass by it. 그 옆을 지나가지 마라. 라고 한 거. Do not go near. 근처로 가지 말라고 한 거죠. 그 옆을 지나가게 되면 결국은 그 근처로 가게 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Turn from it. 을 Be turned from it. 이렇게 했네요. 하나는 능동태. 하나는 수동태. 어떤 느낌이죠? 하나는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고 회심해라. 라고 어떤 능동적인 개인의 행위를 강조하는 반면 BBE에서는 Be turned from it. 요거는 수동태니까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을 만들라. 필요하면 제도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지고 회심되어지는 상황을 만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Pass on을 Go on your way. 계속해서 너의 길을 가는 거를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그 다음 For they don't sleep. For they take no rest. 그랬습니다. 자는 거나 쉬는 거나 자는 게 쉬는 거죠. 그리고 Unless라는 접속사를 써서 Unless they do evil. 그들이 악을 행하지 않는다면 요거를 Till they have done evil.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할 때까지 라고 표현을 한 거죠. 패라프레이즈를 되게 잘한 것 같죠? 자, 마지막으로 Their sleep is taken away는 똑같고요. 자, 그들의 잠이 왜 빼앗겼냐면은 Unless they make someone fall. 자, 그들이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거꾸로 뜨리지 않는다면 잠이 안 온다. 라고 한 것을 If they have not been the cause of someone's fall. 누군가의 넘어짐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그러면 잠이 안 온다. 결국 같은 얘기인데 다르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BB 버전 영국신 영어로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Weird insomnia 저번에도 insomnia 라는 말 나왔었죠. 불면증 근데 이게 되게 괴상하고 이상한 불면증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제가 박수까지 쳤어요. 남을 괴롭게 하고 넘어뜨리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 이 사람들 뭘까요? 그냥 악인입니다. 악인 이런 사람들이 쭉 있어 왔죠? 선생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변에 꼭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상하게 여기고 답답해 하지 말고요. 아, 이거 그냥 당연한 거구나.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악인이 그러면 우리의 행할 행동은 무엇이냐? 말씀에 나와 있듯이 Avoid it 피하면 됩니다. 피하고 그냥 그 길로 지나가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혹시 그러한 길에 조금이라도 관여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 Turn from it 그것으로부터 돌이키세요. 회심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Pass on 여러분들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들의 길이 어떤 길이어야 되는 게 제가 보기엔 키포인트예요. 우리 아까 Pass on이 그냥 지나가다라는 말도 있었고 이게 Pass away의 동의어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죽는 거죠. Pass away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나는 죽고 그분 안에서 사는 그러한 길을 가시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의인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자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악한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부글부글합니다. 그렇죠? 기가 막힌 라이밍 그러니까 그런 악한 길 어떻게 보면은 그 악한 길이 대놓고 악한 길이 아니라 굉장히 매력적인 유혹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거 조금이라도 관여하고 접촉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근처라도 가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는 거가 일단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개심하고 회심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길로 가라? 나는 죽고 그분 안에 사는 그 길을 가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의인이라 칭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고 밤에 편안한 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e turned from it and go on your way for they take no rest till they have done evil their sleep is taken away if they have not been the cause of someone's fall.